수학 3각 첫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를 참조하시고 저는 교제 예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에서는요. 표 1에서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해서 성과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을 구하는 계산식은 호봉에다가 누투 씌워서요. 양의 제곱근을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기본급을 한 결과를 성과급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구하는 값은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실습하기 전에 제가 현재 성과급을 표시할 영역의 셀서식을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서식은 현재 회계이고요. 소수 자릿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셀서식을 확인했고요. 커서를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성과급을 구하기 위해서 양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SQ까지만 입력하시면 SQRT라는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함수가 입력되고 가로가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호봉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겠다라고 호봉이 입력된 C3셀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답고요. 그 다음 곱하기 기본급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기본급은 D3셀이 있습니다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까지 값이 표시가 되네요. 이 값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TRUN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셀서식을 미리 확인한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소수 두 자리까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TRUNC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요. TRUNC 선택하면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라는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누를게요. 그리고 뒤에다가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심표하고 자릿수를 0이라고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대괄호가 표시가 된 부분은 사실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0을 넣으셔도 되고요.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라고 하시면 0을 안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셔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하다 보니까 소수 두 자리까지 서식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셀서식에 가셔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혹시나 내가 계산하고 나서 나의 서식이 달라졌을 때 기존에 문제 파일에 적용된 서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의 자릿수 없고 그 다음에 기호 없음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셀서식에 가서요. 회계에 가서 기호 없음은 맞는데 자릿수가 두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릿수를 0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성과급 구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RUNC는 자릿수를 조절하실 때요. 라운드다운 함수하고 동일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심표 0을 넣으시거나 생략하셔도 돼요. 0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자리 두 자리 할 때는 꼭 한 자리 두 자리 자릿수를 꼭 넣으셔야 되지만 정수 부분에 대해서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을 넣어서 아래쪽에 복사하셔도 되고요. 0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한 자리 두 자리다 하시면 자릿수 소수 한 자리 두 자리는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구분이 음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에 가셔서 음악인 제품들 음악에 해당한 제품들을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세 개 해당한 데이터가 있네요. 아래쪽에 가셔서 합계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과가 124,900원의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고하겠습니다. 라고 su까지 입력하면 sum if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탭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레인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조건은 구분에 가서 음악입니까? 라고 조건을 찾으실 거니까 레인지는 g3부터 g11을 선택하고 심표 두 번째는 우리 조건을 입력하시잖아요. 조건은 음악입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썸 레인지라고 바뀌어 있어요. 썸 레인지는 실제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k3부터 k11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124,900원이 구해졌어요. 근데 문제에서요.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k12셀 앞에다가 그러니까 소식을 입력하셨던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다운이라고 함수를 입력하시는데요. 연습하다 보면 올림하라고 라운드업이죠.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연습하다 보면 썸이프 전부터 라운드업부터 작성하실 수 있게끔 많이 연습을 하시면 작성할 수 있고요. 난 좀 어려워요 하시면 썸이프 하고 나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자릿수 조절하는 함수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업 입력하시고 가로까지 얼렸어요. 넘버라는 것은 조금 전에 썸이프 통해서 값을 구해 놓으셨잖아요. 맨 뒤에 가셔서 심표하시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1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판매 총액에 대해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표 3에서요. 구입 수량. 구입 수량은 이쪽에 입력되어 있네요.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 9라는 숫자는 두 번 정도 나왔고요. 5라는 숫자도 두 번 정도 나왔네요. 4라는 숫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빈도수가 높았던 숫자는 4인 것 같아요. 이 값을 내가 4라고 직접 넣으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mod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de라고 직접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시고 2007 버전에서 호환성을 사용할 수 있는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2007부터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mode라는 함수는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 아래쪽에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돼요. mode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또는 탭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구입 수량에 가서 가장 많이 발생한 빈도수가 높았던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라고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한 번 눌러보시면 4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건 조건이 된 거예요. 구입 수량에서 4라는 값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UMIF를 통해서 구하실 거고요. 아, 구입 수량에 가서 4에 해당한 값의 구입 총액은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의 값은 339만 6천원이라고 상태 표시지를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커서를 이 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튼고 다음에다가 SUMIF라는 함수를 입력해요. SUMIF 더블클립. 첫 번째 레인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조건은 구입 수량에서 찾으실 거예요. 구입 수량 선택하고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놨어요. MOD 함수를 통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숫자를 구해 놨고요. 심표. 그 숫자에 해당한 같은 행에 구입 총액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레인지에다가 26부터 24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미리 확인해 보셨던 값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영화 예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영화들의 일간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일간에서 합계를 구하시는데요. 조건은 장르와 그 다음 관람 등급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커서를 L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만 원을 붙이시는 건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카운티이프에스랑 썸이프에스랑 에버레이지이프에스랑 세 개 중에 합계를 구하겠다 하시면 썸이프에스가 되겠죠. 썸이프에스 그래서 직접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입력하셨을 때 목록이 표시가 된다면 선택하고 더블클릭 또는 키보드 탭을 이용하셔서 함수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아까는 썸이프 위에서 연습하셨던 거는 첫 번째 레인지가 조건을 찾을 범위였는데요. if s s가 붙은 조건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합계의 범위 첫 번째는 썸 레인지라고 바뀌어 있어요. 합계를 구할 범위래요. 아 우리는 일간에 가서 해당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심표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래요. 그럼 조건도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한 범위를 드래그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르에 가서 h16부터 h25에 가서 심표 조건은요. 문제에서 문자 드라마에 해당합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라마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두 번째는 다시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는 관람 등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심표 누르시고요. 15세 이상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드라마에서 15세 이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네요. 그 다음 일간에 가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범위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상태 표시일 줄 가서 학계를 확인해 보니까 1308이라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수학삼각 함수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우리 앞에 이론에서는 결과 시트가 같이 실습하시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썸이프 썸이프 S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와 그 다음 자리수를 조절한 함수들 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가 높았던 값 그 다음 양의 제거 꿈꾸하는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수학삼각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수학삼각 2번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재 참조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여러분이 같이 실습하시면서 교재 내용 보시면서 실습하시면서 저의 목소리만 좀 들으면서 실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앞에서 배우셨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The Average 란 함수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뒤에서 배우실 Average If란 함수를 통해서도 썸이프처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은 The Average 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The Average 물론 직접 학과 정보통신과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입력하다 보면 또 오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복사해서 사용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학과가 정보통신과에 해당한 평점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D11셀에 갖다 놓고요. 먼저 자릿수는 조금 이따 조절할게요. D라고 입력하시면 The Average 함수를 찾을 수 있네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면 엑셀에서는 필드와 레코드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2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요. 심표 필드를 물어봅니다.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시겠습니까?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점이라고 입력하셔도 되지만 평점이라고 입력된 셀을 참조하시면 돼요. 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심표 조건은요. 학과가 정보통신과에 해당한 이라고 학과 제목과 그 다음 조건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한번 누르시면 평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 값을요. 반올림에서 초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럼 등호 다음에다가요.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 입력하시고 넘버 숫자는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끝에 가서 심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문제에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릿수를 2라고 넣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구하는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문제에서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상자수와 나머지 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파인애플을 329개를 땄는데 한 상자에 25개씩 넣겠대요. 그러면 상자 몇 상자가 만들어질까? 몇 상자가 나올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요. 기본은 329 나누기 한 박스에 25개씩 넣을 거야 라고 나누기 하시고 I3셀 상자당 개수로 나눠주시면 13박스가 되는데요. 라고 구해주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해서 상자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상자에 담고 남은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값들을 MOD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목과 나머지를 연결해주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둘 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T 함수를 사용해서 목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는 또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상자를 구하는데 기존에 했던 거 제가 지울게요. 다 지우고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INT INT라는 함수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올림하면 안 되겠죠. 상자에 25개는 다 채워줘야 되니까 INT 함수 더블클릭 또는 탭키 누르시고요. 총 개수를 나누기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정수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하는 값에다가 연결해서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가로를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다시 M% 이용하셔서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MOD라는 함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329를 우리 상자당 개수로 H3을 I3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I3이 클릭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I3을 선택하거나 또는 직접 키보드로 I3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상자는 13박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4개 정도 남는데 뒤쪽에 가로가 처리가 안 됐네요. 그럼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에 대해서는 문자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 연산자는 함수와 함수 또는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M% 앞뒤에 가로 한 칸씩 스페이스 띄거나 안 하시거나 그건 상관이 없으세요. 결과에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스페이스를 띌을 때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가로 사이에 이렇게 큰 따옴표 사이에 스페이스를 띄우시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M% 앞뒤에 스페이스 주시는 거는 내가 함수 이렇게 입력할 거야 구분할 거야 라고 스페이스 주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따옴표 안에서 스페이스를 주시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합계를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제시된 함수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선택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출장비의 합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값을 내리마라고 되어 있네요.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 하실 거고요. 숫자는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구해놨고요. 끝에 가서 심표 자리수를 조절할 건데요. 1의 자리 1의 자리를 조절한다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지금은 천의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죠.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천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만원 단위로 표시가 되나요? 0으로 채워지는 단위가 4자리까지 0으로 채워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표 4에서요. 1차 2차의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abs 함수를 쓰기 전에 차이값을 구해볼까요? 1차에서 2차를 마이너스를 했더니 첫 번째는 점수 차이가 2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차이값이 구해지는데 결과값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표시가 된 데이터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구해진 값들을 다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제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함수 abs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모든 값은 양의 값으로 양수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 문제 다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결과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삼각 함수에서는 자리수를 조절한 함수가 많이 출제가 되죠.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그 다음에 라운드 그 다음 TRUNC 자리수 조절한 함수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한 함수 MOD 함수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학삼각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